도미 오케이 됐어 가자 야 차단아 21번으로 와라잉 자 전체 21번으로 가자 아니 왜 자꾸 일반사람들이 자꾸 스캔해 잡히는거야 이거 어어어어어 자 제대로 합니다. 이제 가상키 설정했어요. 가자 사나나 빨리 와. 가상키 설정했다 지금. 자 제대로 한다. 21번 자 제대로는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어 씨발 물약이 없었네. 제발 단축키 좀 써라. 1초 컵 게임에서 마우스 지리고 마우스 가는 동안 반딱 깎여 있다. 가자 전체 21번. 야 마바리들 스턴이나 이런 거 좀 넣어봐. 아 ㅈ같네 게임. 2번을 눌렀었는데 F2번을 쳐들고 있다. 자 전체 21번. 자 진짜 장난 안칩니다. 전체 21번으로 다 같이 가자. 야 사나나 똘건아 일로 와봐. 21번으로. 자 모여서 간다. 가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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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건이. 야 고기방패 앞으로 먼저 가. 정신 사납게 정신 사납게. 7시로. 고고. 가자. 야 몸빵들 다 어디갔어. 고기방패들 먼저 가. 일단 보면 내가 먼저 빠질게잉. 날 타겟팅 잡을 거니까잉. 어디갔냐 얘네. 자 일단 사냥고. 자 다같이 오토. 4주 경기하고. 왜 사냥은 안해. 왜 사냥은 안하는 거야. 시발. 여러분 왜 사냥 안하는 거예요. 왜 사냥은 안하는 거야. 나 오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을 치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이 문제. 얘가 적대야 지금. 아닌데. 자꾸 쟤가 스캔되네. 내가 답답하네. 이동기 설정 안할래. 언제까지 클릭해서 이동할래. 각감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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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낯는 곳 호태자보다 더럽네. 우리 아버지도 너보다 잘하겄다. 야. 감히야. 형이 딱 말을 할게 형들. 좀 쥐새끼같은 스타일 좀 안좋아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들어와라. 캐릭터 좆밤이 아는 놈이. 왜 자꾸 너 자꾸 기숙공격하냐. 철자리스 한번 뜨자. 깔끔하게. 와봐. 어? 베르 했다가 또 사냥하고 있는데 기숙공격하지 말고. 그런거 안좋아하니까. 뭐하냐 지금. 양아치처럼 게임할래. 뭐야 또 베르였어 보자마자. 형 진짜 미안한데 이런거 좀 안좋아하거든. 자 안싸울게요. 안 놀아줍니다. 예. 아 좀 쥐새끼같은 플레이. 저 과금런데. 이런거 좀 굉장히 안좋아해. 보자마자 그냥 배려해버리네. 예. 그냥 안 놀아주면 그만이야. 이런 스타일 별로 안좋아해. 방금 보자마자 치키자마자 여러분들 배려했잖아. 그냥 깔끔하게 안전채널로 갈게요. 예. 이런 스타일 굉장히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과금로면 과금로답게 게임을 해야지. 추잡하게 게임하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여러분. 나 왜이렇게 무게가 무겁냐. 오빠 이걸 왜 4척에 싣고 있잖아. 아 뭐가이렇게 무거워 나는. 씨발. 아우 씨발 이거 개쓰러워. 삭제가 안되냐 이거. 형님은 그냥 시세올려주는 부부상이 딱인거 같습니다. 난님 구도 울고갈 컨실력 잘봤습니다. 뭔 방향끼를 말하는거. 오오. 호랑이 마스크님 V.I. 키가입 감사합니다. 이 씨발새끼 이번에 제대로 걸렸지. 빨새끼가 뭐 누가 좆밥인줄 아나 지금. 어? 야 감이야 되냐. 미안한데. 언제까지 쥐새끼처럼 게임할래. 어? 아 그런건 존나 싫어한다. 그거는 소가금들이나 무가금들이나. 저. 칭타운의 혈맹에서 삐삐. 어? 아카마루.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나 하는거고. 맞잖아 여러분. 제 말 틀린거 아니잖아요. 방향키 설정했다니까요. 바로 움직이잖아. 뭐야 왜 안. 왜 안 움직여. 마우스로 움직이는거죠. 장비창에 왜 올려. 어어? 어? 어? 이러한 컨트롤 위트있는 다이 현란한 클리커 확실한 기부 50다야 강문주 잘 봤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뷰시오신가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으면 채팅창을 좀 달아 빡대갈 새끼야 아니 이거 여러분들 버츄얼 패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WSOD를 어떻게 하는 거지?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애플레이어에 이걸 키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에 가상키 설정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상키 설정이요? 네 틀었어요 여기서 게임 이동 컨트롤 있나요? 게임 이동 컨트롤? 그걸 끌어다 가지고 왼쪽에 버츄얼 패드 있는 곳에 와아 이제 프로게이머 아 이거네 자 이제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데뷔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작 알려줬어야지 이런 거는 적당해야지 뭔데 뭔데 어떻게 알고 버츄얼 패드 바로 그냥 딱딱딱딱딱 자 딱딱딱딱딱 자 우향 앞으로 컷 딱 좌향 앞으로 컷 딱 야 이제 나도 프로게이머네 야 문주야 너 지금 이거 클릭하는 것도 몰랐어 버프하는 건지 뭔지 몰랐어? 아 알지 그러면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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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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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잖아 어어어 난 그런거 몰라 단축키 열중해놓고 마우스 클릭 클라스 단문 중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잘 못하는 거는 당연한거 어쩔수가 없어 10년동안 리니지라는 게임만 해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게임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컨트롤이 안되지 지금 시청자분들 뭔가 모르시는거 같은데 야 이거 게임이 지금 나온지가 몇시 됐냐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 됐다고? 자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동안 마을에서 뽑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게임이 지금 오늘 필드에 처음 나온 겁니다 맞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한번 해봐요 항상 뽑기 실패해가지고 필드 나갔다가 다 뒤지고 말와갖고 장비 활 바르고 그러다 깠어요 그게 똑같이 여러분들 어?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이 흐른거야 지금 오늘 처음 뽑은거야 형 오늘 처음 나왔는데 당연히 쟁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잘해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거 하나씩 배우고 있잖아 자 동, 서, 남, 푹, 딱, 딱, 딱 어? 물량 먹고 이런거 다 몰랐잖아 필드 뭐 나가봤어야지 그냥 흤 는 셨어요 indi 감사합니다.